안녕하세요. 학습을 위한 생성형 맞춤 평가 모형 소개라고 하는 2023년 동계 워크샵 한국교육평가학교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에 강사를 맡게 된 제 이름은 최재화라고 하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 교육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겸 소개를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자 학습을 위한 생성형 맞춤 평가 모형 소개. 굉장히 길다 그죠? 일단 제목은 이런데 원래 생성형 맞춤 교육 맞춤 학습 모형인데 학습을 위한 평가라고 해서 평가 모형을 기반했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플라이어 다 보셨죠? 이틀에 걸쳐서 하고요. 수요일날 9시부터 1시까지 목요일날 2월 2일날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획적인 아웃라인은 여기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개로 나누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Adaptive Assessment Modeling. 그러니까 맞춤형 평가 모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서 맞춤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리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것은 생성형 평가. 생성형 평가에 대한 개념은 아주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전에 뭐 Automatic Item Generation 이런 평가공학 이런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관련된 평가학회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쪽 계열이라고 오시면 되고요. 이번 워크샵은 생성형 평가하고 맞춤형 평가하고 결합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위한 평가 혹은 맞춤형 학습 모형으로 만드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론이 아마 한 50% 정도 차지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카파로 실습을 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 한 50% 들어가고 이 카파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관련돼서 만드시고 연구하고 또 활용하시는 커뮤니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맞춤형 학습 모형 어떻게 구동되고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할 예정이고요. 트레이닝 템을 좀 말씀드리면 타겟을 정해야 됐었어요. 저희 보면 선수가 석사 2년차 평가에 대한 개론을 마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평가를 전공한 석사 2년차를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전공 관련된 과목을 한 5개에서 많으면 한 6, 7개 정도 들으신 분들이 아마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러닝 사이언스나 혹은 러닝 컴퍼니에 취직을 하시거나 이쪽 관련된 전공자 위주로 해서 워크샵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 워크샵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평가의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평가를 디지털 평가로 보내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방법론 중에 Pathway라고 저는 디스크라이브를 하는데 이런 평가의 디지털 전환을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법론들이 좀 집약된 것을 저는 평가공학이라고 부르고 평가공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이슈를 다룹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을 또 디지털 평가가 어떤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많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강의는 이 트레이닝은 Assessment for Learning, Assessment as a Learning 학습을 위한 평가거나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지금 교육은 테스팅 위주예요. 우리 평가 교육이. 그래서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테스팅도 계속 있어야 되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테스팅에서 러닝으로 보내고자 하는 혹은 테스팅에서 러닝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그 트랜지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밸류나 가치관이나 트레이닝이나 이것들은 대부분은 제 교과서만 해도 테스팅의 이게 이제 대세니까 아직은 여기에 스코프가 맞춰져 있어요. 테스팅 에이전시, 테스팅 컴퍼니의 인트로스트, 테스팅 에이전시의 인트로스트 시험을 중앙집중적으로 만드는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평가의 관점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 전공 석사 2년 차 러닝 사이언스나 러닝 컴퍼니 관련된 전공이나 이쪽으로 더 관심이 평가를 가지고 이쪽으로 더 관심이 계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컨벤셔널 테스팅에 포커스를 해서 평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속된 말로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사를 전공하시고 계신 분들은 석사를 하셔도 마찬가지로 이 워크숍 자체야 평가 학회에서 어프로브 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맞추고 나서 너무 혼란스럽거나 할 때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하십시오. 이 내용이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혼란을 이렇게 막 크게 막 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델링을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모형을 만든다, 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고 할 때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평가 모형 하면 통계적인 측정 모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형은 디지널 모형 혹은 프로토콜이라든가 마졸이라든가 이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는 그 교육이에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하냐면 이런 어댑티브 러닝 컨텐츠 앤 서비스 맞춤형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컨텐츠와 서비스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통계 모형들 있잖아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형하고 다릅니다. 그 모형과 여기서 말하는 디지널 모형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념적으로 두루뭉실하게 AI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지널 아세스먼트 플랫폼을 이야기합니다. 디지널 플랫폼인데 어세스먼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디지널 아세스먼트를 하기 위한 인텔리젠트 디지널 아세스먼트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쓰는데 거기에서 특히 기계 맞춤과 기계 생성과 그리고 실시간 분석을 융합시켜서 뭐 크게 AI라고 이야기하셔도 저는 크게 당혹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AI라고 부르지 않고 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합돼서 학습에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지능은 맞아요. 근데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전에는 문항 생성이었어요. 오토매틱 RM GENERATION이라고 해서 문항을 생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뒀었고 실제 테스팅 컴퍼니는 테스트 시큐리티 때문에 문항을 많이 생성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이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습을 위해서 맞춤형 평가를 혹은 학습을 위한 평가를 맞춤형 평가를 생성해서 러닝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니까 다릅니다. 문항 생성과 Adaptive Assessment를 생성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AIG를 좀 옛날에 오토매틱 RM GENERATION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좀 차이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는데 저는 석사 과정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있는 일들을 이틀 동안 이렇게 추격해서 계략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틀 듣고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여기까지가 되는 거구나 아 그런 방법론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대략적인 어떤 감을 익히시고 다른 추가 교육이나 그쪽에서 실제로 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다른 게 필요한데 그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eld Application 현장에서 하는 디지털 평가 교사 연구회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들이 오셔서 지금 스케줄된 것은 4개 정도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아요. 한 1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4개 정도 하고 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평가 전공자들에게 구경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실 때 저도 어떤 미팅에는 화면을 끄고 있거든요. 특히 스쿨 미팅 같은 화면을 끄고 있습니다. 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데 이 교육은 화면을 켜 주십시오. 화면을 끄고 계시고 이러면 굉장히 제가 디스트럭티드 됩니다. 그래서 Participation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Participation은 화면을 켜고 수업을 들으시고요. 하다 보면 화면을 켤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나가시면 됩니다. 조교가 아마 보내드릴 거예요. 꺼져 있는 거는. 그래서 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화면 어? 나는 튕겼네? 그리고 또 들어오시면 돼요. 너무 막 가슴 환해하시지 마시고 나가셨다가 다시 켜고 하실 수 있을 때 그때 와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윗도 끝도 없이 경상도 출신 미국에 있는 아재 개그를 막 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깜빡이 안 켜고 막 들어오니까 미리 제가 워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해서 죽겠다. 이런 위비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용 단톡방이에요. 여기 단톡방 들어오시면 교육에서 변경사항, 질문, 답변, 특히 자료 공유. 영상 자료가 이제 어떤 일부 정도는 제가 교육이 마치고 나면 제가 직접 비디오 정리해서 끊어낼 거 끊어내고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영상 자료는 학회 간사님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오셔서 단톡방에 계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끝나고 나서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의 노트는 제가 줌해서 드릴게요. 그 배경 관련된 배경 내용이야 여기 제가 같이 보내드리지만 실제 그 마줄마다 강의는 그 직전에 줌 채팅방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을 대부분 하시는 거를 제가 익스펙트를 합니다. 실습을 안 해보시면 그냥 구경하다가 이틀 동안 그래도 8시간이나 쓰시는데 8시간 그냥 구경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잘 떠드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지만 하고 나면 제가 두 달 정도 이것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보고 또 질문 있으면 단톡방에 또 올리시고 교육이 끝나도 만들어보고 실습 한번 해보시고 다른 교육 자료로 또 공부도 좀 해보시고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간 활성화되고요. 2개월 후에는 없어지고 추가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럴 때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2개월 후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시간 24시간 전에 신청을 완료하셔야지 제가 만들어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교사용은 한국 교사용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디지털 평가 교사회에 연락을 하셔서 교사용 아카운트 유료 아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쓰시는 어퍼러블한 가격을 평가 교사회랑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교사회도 가입하시고 사용료 지불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연구용이나 연구용으로 나는 좀 하고 싶다. 저는 컬래버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연구는 제가 PI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기관용은 여기다가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가공학에 관련된 전체적인 이렇게 하는 평가를 평가공학이라고 이야기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 레퍼런스를 좀 정리를 했어요. 레퍼런스 리뷰를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레퍼런스를 좀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아 어떤 레퍼런스가 있구나 특히 한국말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참고 문헌 이거 관련된 참고 문헌 없어요. 그럼 제가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공학에 관련된 한국어 강의가 여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정리가 돼 있어서 한국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돼서 주로 이제 책 리뷰죠. 책 리뷰 같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 시스템 써서 실제 모형을 하는 실습 여러가지 모형 문학 모형도 만들어보고 평가 모형도 만들어보고 맞춤형도 만들어보고 하는 모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강의들도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정리가 되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만드셨던 교육받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2021년도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기준으로 또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 교사 연구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면 이런게 나오는 거구나 2023년도 쇼케이스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생소하고 굉장히 끌리는 면도 있는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그래서 좀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이쪽 분야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평가 전공자들이 만들었고 그래도 평가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셔서 잘 들으시고 또 교육대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대 뵐게요. 네. 네.